제비떼가 만치고 뭔가 입량도 더모이네 더모여 제비떼가 이렇게 많은 제비떼가 이렇게 모일 때는 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여 전부 다 제비떼야 아까보다는 더 많아졌어요 거기 뭐 대책이야 하나 보다 그런 것 같아 뭔가 혼자 그렇게 그냥 끙끙 알지 마시오 새들까지 그냥 참새때까지 나와서 그냥 또 쨍쨍거리네 저 새들은 저 제비들은 아는 거야 계속 제비들이 그냥 비상하는 거야 참 빠르기도 하다 제비가 아쌍쌍쌍쌍쌍 태우고 경주하는 거 아니야 오우야 저저저저 오우야 오우야 산승이 어제 연각사에서 백중 선도제를 지내고 오늘 불자님들하고 산승이 태어났던 칠갑산 은산에 다녀오는 길에 지금 이 제비떼를 지금 만났습니다 이 제비떼들이 아주 참 많이 이렇게 예 그 지금 모여서 이렇게 그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제비떼 많은 제비떼들을 함께 감상하시죠 오우 오우 오우